오늘 저는 메가마트의 다음주에 있을 행사 리허설 겸 나왔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주관이 되는지 한번 행사 주관하시는 분한테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이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겠어요. 이 귀한 행사를 어떻게 주관하게 되셨는지. 제가 섹스포을 그동안 4년 동안 배웠는데요. 제가 이제는 조그만 재능이라고 재능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능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섹스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면에서 재능 있으신 분들 모여서 재능 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릴레이식으로 30분씩 연주를 해나가서 다섯 시간을 다섯 시간 동안 콘서트 연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금을 해서 그 모임 모금을 라디오 코리아가 후원을 해주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모든 선물을 다 갖다 드려서 그 천사포, 천사포를 그 쌀을 살 겁니다.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걸 대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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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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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